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정신승리 뿜뿜뿜뿜뿜뿜 하다가 오지게 틀리는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명품 같은 거 절대 안 사고 우리 언니한테 빌려 쓴다고 이렇게 정신승리 하다가 완전 개폭망. 원제 명품 가방 빌려 쓰는 거 이게 허영심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이라 맞춤법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일단 저는 30대 중후반 전업이구요. 저의 형편을 제목에 의해 가방으로 표현하자면 명품 가방 같은 경우 매달은 좀 힘들어도 1년에 몇 개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딱히 평소 명품 가방에 소비할 필요를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제 명품 가방은 별로 없습니다. 자꾸 명품 명품 가방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쉽게 명품 가방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옷 신발은 되게 조화라 해서 그게 뭐 비싸든 저렴하든 되게 다양하게 사는 편인데 가방 같은 경우 잘 안 사게 되더라구요. 손이 안 가. 여하튼 제가 가방 같은 거 잘 안 사고 또 가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자리가 있으면 가방을 저희 친언니한테 늘 빌리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보다 요즘 신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말이 빌리는 거지 그냥 가져와 가지고 몇 개월씩 쓰고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언니가 너 가져라 이래가지고 몇 개 받은 게 있구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 가방을 참 좋아합니다. 뭐 형부한테 선물로 받는 것도 많고 또 언니가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참 잘 사더라고. 뭐 직업도 둘 다 탄탄하고 좋아서 이건 뭐 누가 봐도 사치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평소 행사,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졸업식 등등등 이런 경우 언니 가방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많다기보다는 그냥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언니 가방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친구 결혼식에 언니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친구가 야 너 또 언니 가방 들고 나왔냐? 이런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명품이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살지 그거 다 허영심이다. 그지같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망할 소리를 해대길래 웃으면서 야 나는 가방을 못 사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언니 가방이 많기도 하고 어차피 한두 번 쓸 거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 표정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 친구가 저를 막 구질구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학교 친구라 행사 때만 가끔 보는 그런 친구라서 딱히 친한 친구도 아니긴 해서 뭐 열을 끊니 안 끊니 그런 사이도 아닌지라 흘려들으면 되는 얘기지만 흘려들으면 되는 얘기지만 진짜 이게 자매끼리 이상해 보이냐 이거예요. 댓글 1번 이 가방이 만약 5만원짜리 가방이여서도 네가 빌렸을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님 같은 사람들 이건 뭐 자존심인가? 꼭 자기는 못 사는 거 아니고 안 사는 거라면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 아 예예 알았으니까 그냥 패스! 대댓글 굳이가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이 뭔 소리? 2번 엄청 구질구질한 쓰니라서 구질하고 쓰나봐요. 대댓 쓰니로 의심되는 글입니다. 너 뭔데요? 혹시 친구세요? 가방을 들고 오든 말든 면전에 대놓고 말한 그 친구가 문제 아니냐고 진정하세요. 부러워서 그러지? 3번 어이구야 루이비통 하나 사가지고 신주 단지처럼 딱 모시고 사는 아줌매들 한 트럭 모이게 생겼네? 끌 끌 끌 끌 2번 언니한테 그 정도로 자주 빌리면서 가방 들 일이 없어 안 산다는 정신 승리는 왜 하는 거죠? 아니 무슨 홍대 패셔니스타도 아니고 30대 주부가 참석하는 자리는 뻔한데 그러면 적당히 포멀한 가방으로 서너 개만 들어도 충분하구만 집으로 자기 형편이 1년에 몇 개 정도 살 수 있는 형편이지만 유행도 그렇고 자주 가방 들 일은 없지만 언니한테 자주 빌린다는 앞뒤에 안 맞는 개소리는 왜 하는가? 그 정도면 필요하구만 뭘 못 사는 게 안 사는 거라고 정신 승리하지 마요. 그지 같아 3번 아니 너도 형편된다면서요? 그럼 그냥 몇 개 사가지고 돌렸어요? 그냥 있는 가방 안 쓰고 굳이 언니 명품 가방을 빌려가는 순간 이거 당연히 허영심이죠. 안쪽 팔려요? 나도 이 생각에서 필요 없다. 못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안 사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다고 하면서 왜 꼭 그렇게 빌렸을까? 필요한 자리가 없어서 안 산다지만 본인 기준으로 필요한 자리가 있으니까 빌리는 거 아니냐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이 아지매야. 못 사는 거 아니고 필요 없으니 안 사는 거지만 가끔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빌린다. 흠 뭐 구질구질까진 아니라 치더라도 애매하네. 나는 남친이 드라마 보다가 내가 예쁘다라고 말했던 가방 40만원짜리 포멀한 가방을 사줬어요. 명품 가방보다 그게 더 이뻐가지고 친구들 결혼식마다 내가 그걸 들고 다녔지. 나랑 같은 명품 가방 결혼식에서 10개는 본 듯하지만 그 가방은 나 하나뿐이라서 좋았어. 그리고 이걸 차고 종로 청담에 반바지 맞추러 아니 반지 맞추러 돌아다녔는데 죄송합니다. 다들 이쁘다고 그거 어디서 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도 좋고. 300만원짜리보다 만족감이 크니까 내 기준 얘가 명품이지 뭐. 2번 맞아요. 심지어 언니가 몇 개 준 것도 있다면서요. 그럼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또 굳이 빌려 쓰냐고. 언니한테 받은 거 들면 되잖아. 4번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남의 결혼식이나 행사에 명품 신상을 꼭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허영과 과시잖아. 거기다 그 가방들 네 것도 아니잖아. 보여주기 위해서 사치뿜을 들고 오는 주제에 소유자가 아니라고 너는 네 행동 자체가 본질이 거짓이라고. 5번 허영심의 사전적 의미 필요 이상의 거칠에 빌려서라도 명품 가방을 들고 뽐은 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거칠이 아닌가요? 허영심 맞는데? 어? 6번 빌려서 몇 개월씩 쓰는 거면 이거는 안 필요한 게 아니고 명품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말에 앞뒤가 안 맞잖아 이 아줌마야. 7번 지금 장난하세요? 이건 무조건 허영심이죠. 언니가 너 쓰라고 준 가방들도 있다면서 굳이 요즘 신상을 찾아서 또 빌려오는 거. 이게 허영이 아니면 도대체 뭔데요? 8번 아끼고 모아서 명품을 사는 거야 뭐 자기 만족인 거고 그렇게 산 명품들을 들고 다니는 거는 아무 상관없지만 너처럼 남한테 빌려서까지 어떻게든 명품을 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 이거는 허영을 넘어서 개추잡한 거지. 아유 추잡해. 9번 근로는 솔직하게 나는 가방 살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먹고 살만하고 여의도 있지만 한두 번 밖에 들 일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언니에게 가방을 빌리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하고 있네요. 근대요님 그게 바로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살 돈 있다고 써놓은 것까지 너무 찌질해. 아유 깔깔깔깔깔. 10번 아니 그 나이 처먹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의 물건 빌려오는 거면 그게 더 쪽팔린 거 아니냐? 도대체 자존감이 얼마나 없으면 가방 하나에 구질스럽게 목을 쳐매고 그럴까? 11번 닌 같은 사람들 꼭 그러지. 서두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살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른 것에 가치를 둬서 일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해대는데. 그러면서 또 들고 나갈 장소에는 굳이 가방 빌려서 오는 거. 이게 허영심 아니면 뭔가요? 충분히 무늬 로고 없는 평범한 가방도 있을 텐데. 그런 자리에는 명품 가방 들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행사용 하나만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닌 같은 사람들이 제일 없어 보인다고요. 진짜 그지 같다고. 맨날 말로는 가방 살 능력은 충분해. 근데 나는 굳이 그 돈 주고 가방을 사야 할까? 나만큼 합리적인 사람이 어딨어? 이지랄. 깔깔깔깔깔. 아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나? 뇌가 명품이 아닌가? 12번. 님이 말하는 그 어떤 자리라는 게 반드시 꼭 명품백을 들어야 하는 자리입니까? 그 한 번의 자리에 들고 갈 가방 살 돈이 없거나 아깝거나 그러니까 빌려 들고 가는 거잖아요. 가방이든 옷차림과 매치만 대면 되는 거지. 굳이 사지도 못할 가격대에 비싼 가방을 빌려가는 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허영심이 네 친구 눈에는 정확히 보이는 거겠죠. 이 그지야. 13번. 야 설마 진짜 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우 소름도다이. 14번. 이 글의 요약.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다. 허세. 그런데 굳이 명품 가방은 안 산다. 포장 및 정신 승리. 경조사나 모임대에 명품 가방은 필요하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지 속마음.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신상백 빌려서 나간다. 허영. 언니가 마음대로 쓰라고 하거나 나 가지라고 한다. 사실상 숨겨진 진짜 목적. 15번. 아이고 맞춤법 꼬라지 봐라. 몸에 명품을 쳐들고 다니면 뭘 하냐. 사람 수준이 있다윈데. 거기다 개그지같은 허영까지. 아니 빌려서라도 반드시 쓰겠다는 게 허영이 아니면 뭐냐. 어휴 한심하다 한심해. 허영. 허세. 참 보고 있으면 꼴사납죠. 그리고 보통 그래요. 허영과 허세가 심한 사람들과 그지같은 진상들의 공통점이 그거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본 글인데요. 어떤 여자가 나이가 30 초반인가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월 300 정도 버는데 빠듯하다 이거야. 너무 빠듯해.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빠듯하게 산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만 들어오면 다 부자라 이거야. SNS 할 뿐만 아니고 판이나 이런 데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 얼마 벌어요 물어보면 전부 다 월 700, 800, 1000 다 그런 사람밖에 없다 이거야. 왜 자기 주변에 부자가 없나. 다 힘든가.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 사람들 다 어디서 나온 건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허영이고 거짓말이겠죠.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부자들이 SNS에 자랑질 관종 빼고는 안 하죠. 대부분이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가 인생의 독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거고. 뭐 아무튼 그랬다고. 아 그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